우리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덥죠? 아,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지금 오늘 좀 교회 시스템적으로 지하 1층에 지금 에어컨이 좀 더운 바람인, 더운 바람까지는 아닌데 좀 약해요. 예, 그래서 지금 선풍기를 좀 돌리고 있긴 하지만 오늘 조금 제가 뭐 50분 할 거 40분 해서 한번 빨리,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채질도 하시는 우리 세가족분들이 계셔서 조금 양해의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9일 둘째 주입니다. 저희가 둘째 주에는 항상 이가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확신, 우리 오늘 나눠드린 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다 축복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다 확신 있는, 이왕이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확신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확인되어지고 응답을 받다 보면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줄여서 요로 적습니다. 요한복음 1자 12절 말씀 나눠드린 교안에 성경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원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성경구절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소중하고 귀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뭐 마귀 자식, 사주팔자 나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거기서까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안 밑에 스토리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미리 좌석을 예약해 놓으면 먼저 타기 위해서 애쓰거나 몸부리친 필요 없이 편안한 좌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으며 나의 노력, 공로, 열심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위를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를 뿐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고개가 끄덕여졌을 거예요. 왜 그럼 신앙생활을 해도 일단 확신이 없어. 여러분들 주위에 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멋있어. 혹시 그렇게 본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도 이제 인도자가 멋있으니까 따라오셨겠죠. 그런데 저는 중3때부터 교위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고 집안이 대대로 기독집안이고 그래서 목사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어. 죄송해요. 싫었어. 그리고 맨날 오면 친구야 저 초등학교 때 오면 너 예수님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리지도 않고 뭐 뭐도 물리지 않고 내가 속으로 아줌마 뻥치지 마요. 아줌마 손부터 놔봐야 정말 안 물리나 이러고 나 싫었어. 왜냐하면 저는 주위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이상하대요. 꼭 내 눈에는 이상한 사람만 다 기독교인이었어. 아니 뭐 예수 믿는데 저분들은 안 믿는 나와랑 뭐가 달라?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회만 안 가야지 이랬었어요. 저 절 다녔었어요. 친구 따라 절 가고 이래서 성당 가고 그랬었어요. 내 주위에 정말 기독교인인데 참 매력 있어.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있어지는 거야? 저에게 그런 선한 역량을 줬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친구 따라서 짝사랑하는 남자친구 보려고 교회 갔죠. 창피하지만. 그리고 딱 가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그런 거 없어요. 중3짜리가 뭐라 했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그 또래 문화 좋아서 간 거고 뭐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냥 또래 문화가 좋아서 갔어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애 천명이 다 걔를 좋아했어. 그래서 걔가 수정아 한번 불러주면 가슴이 그렇게 뛰고 책을 펼쳐도 그 남자 얼굴이 둥둥 떠다녀. 그냥 그런 재미로 갔지 절절한 거 없었어요.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렇게 절절한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해서도 제대로 믿음이 잘 성장했으면 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탈출했다요. 난 교회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스무 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니까 저는 아침 드라마 보는 게 소원이었어. 주일날. 무서워서 그냥 교회 간 것 뿐이에요. 근데 뭐 지난주도 이번 주 같고 이번 주는 다음 주랑 같을 것 같아. 교회 와도. 그리고 별로 응답도 없고 뭐 나같은 날라리 신자를 하나님 그게 축복해 주실 것 같지도 않고 저 믿음 좋은 건사님 기도나 응답하시겠지 해서는 하나님은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월요일부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똑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화나고 이렇게 살다가 토요저녁 되면 어? 내일 교회 가는 날. 아침에 막 부시럭부시럭 몇천 원 그냥 구겨가지고 헌금 준비해서 그냥 교회 가고. 저한테 신앙생활은 짐이에요. 짐. 세 개는 날개가 더 높이 나는 도구가 되지만 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이 짐이었어요. 늦잠도 못 자. 응답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참 믿음 좋은 척도 표정은 좋아요. 또 이게 좋은 척 누리는 척 응답받는 척척척. 대학교 4학년 때 딱 되니까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더 이상 척척은 못하고 있어. 응답도 없는데 응답받는 척 행복하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맛보지도 않은 거 맛있다고 자랑하는 거 힘들어. 그래서 제가 탈출했어요. 1년 동안 탈출했는데 아 그거 좋대요 또. 막 4시간 맘대로 쓰고 쉬는 날 유일하게 쉬고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체수정이라는 인간을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거 하나 또 취업해야 되는 모든 부분 속에 제가 갈등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다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모든 관계들이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저는 되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물 떠나는 순간 죽잖아요. 뿌리 뽑힌 나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뿌리가 땅을 떠나는 순간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듯이 저는 그냥 하나님이 원래부터 나를 그렇게 택한 인간이었어. 하나님이 쓰시기로 원래 그렇게 만들어놓은 인간인데 저만 하나님을 탈출했잖아요. 한 번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요. 질병을 줘서라도 불러와요. 여러분들도 그냥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는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공황증, 우울질, 자상충동, 정신적인 문제들 많이 오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인간이 아니에요. 때로는 경제 문제라는 걸 던져서라도 그것 때문에 갈급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허락하서라도 불러내세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필요하면 모든 문제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스토리 하나 읽어드렸는데 미리 예약이 잡혀있는 자리를 막 초조해하면서 그 자리 뺏길까 봐 이런 사람 없어. 요즘은 KTX를 타도요. 나는 궁금했어. 아니 왜 이분들이 표 검사 안 하지? 표 검사를 안 해요. 옛날에는 기차표 좀 보여주시죠. 그런데 요즘은 어머 어떻게 알고 저렇게 표 검사도 안 해? 저 아무나 타면 무임칭 차면 어떨지? 자기들이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다 봐. 표가 팔린 자리는 굳이 표가 팔렸는데 그 다음 표가 안 팔린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어. 그때는 이제 검사 들어가는 거예요. 나 그걸 모르니까 막 나는 되게 신기했었어. 그런데 이번 주에 KTX를 탈 일이 있었거든 지난 주에. 그런데 누가 무임칭 차를 한 거야. 본인은 샀다는데 거기가 지금 두 명이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 그 칸 화장실 가는 그 중간 칸에 앉아서 자기는 무조건 표로 샀다는 거야. 그래서 막 싸움이 붙더라고요. 여러분 예약된 자리는 편안하게 가서 앉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예수 믿는 순간 무조건 구원이라는 티켓은 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자리 내 자리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내가 구원 받으려고 내가 복증 받아보려고 천국에 있으면 한번 그 천국을 가보려고 평생 교회를 다니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이긴 축구 경기를 웃으면서 여유 있게 보는 사람과 이기려고 그 축구 경기를 뛰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내가 천국 가려고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놓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비밀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착하게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죽어봐야 아는 거야. 천국은. 그리고 평상시는 몰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면 네 있지요. 헤루코서 속으로는 모르는 거야 솔직히. 오늘 컨디션 따라서 막 널뛰기를 뛰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서있어 아우 내가 예원교회에 오라서 왔는데 뭐 이거 왜 에어컨도 안 나오고 더 에이 나 오늘 오고 안 올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영접하고 갔어. 그래도 더워서 다시는 안 오는 새가족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오늘 구원받는 티켓 따요. 하나님 나라 생명체 호족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놓고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왜 와요? 구원받아놓고 와서 드리는 예배 구원받아놓고 드리는 말씀공부 헌신 그건 다 상급과 축복으로 쌓여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저 30년 다녔어요. 저 헌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뭐 적선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거지 아니시잖아요. 저는 이 보금 안에서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게 뭐뭐 하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축복 좀 받아보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는 순간 그 축복을 이미 내가 바꿔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달려가는 것과 이미 받아놓고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확신 이거 분명히 교회가 알려줘야 돼요. 많은 기독신자들이 보면 참 매력이 없는 기독신자들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기독교인들을 막 개독교 하면서 막 무시를 했었으니까. 왜냐하면 매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타 종교인들은 인품도 되어 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전도지를 뿌리지만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인기가 없어.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끼리도 욕해. 기독교인들끼리도 아유 저 권사님은 이런다니까요. 참 마음 아픈 거죠. 분명히 보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보금이 맞는데 이 보금을 갖고 있는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요. 축복도 못 누리고 확신도 없고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또 와. 대단한 믿음 같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받는 것도 없는데 오잖아요. 여러분만큼은 주위에 조금 그렇고 그런 기독신자들 봤어. 나는 별로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까지 천국 티켓을 놓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냅둬.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풀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놓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중 피해자가 되기를 원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우체부 부유를 말씀드리는 게 우체부가 막 욕하면서 편지는 안 와줘. 그런데 나는 그 편지 오늘 받아야 돼. 중요한 문서야.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편지까지 안 받았어. 그러면 나는 편지도 놓치고 그 우체부한테 욕 들어서 기분도 나빠요. 그 욕 들었으면 그 직원 그냥 고발하셔. 그리고 편지는 받아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가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란 중요한 연애 편지를 전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엉망이야. 사람도 엉망이고 사기 처먹고 교회 안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잘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까지 구원을 놓친다? 여러분들 손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 저분 손 좀 봐주셔요 하고 그냥 맡기고 여러분들만큼은 예수 믿은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언니는 이제 작년에 권사님이 됐어요. 언니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저는 주일이면 도망갔어. 저는 제가 제일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 두 번 드리는 사람들 이해 안 됐어요? 아니 그거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지. 딱 예배 드리면 내 시간 쓰고 얼마나 좋아. 왜 오후까지 있어? 그럼 오후까지 예배 드린 사람들 배고플까 봐 김밥 준비해놔. 그럼 나는 또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면서 또 그 김밥을 싸들고 가 내가. 아니 그 오후에 예배 드린 사람들 드리라고 손해볼 걸 하나도 안 해. 쌍둥이니까 어머 수미자매 벌써 가요? 사람들이 이러면 난 수정이잖아. 저 수미 아닌데요? 저 수정인데요? 그러면서 김밥을 또 들고 가. 또 효녀여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것까지 해서 세 개 들고 가. 부모님들 것까지 드린다고. 저는 참 싫었어. 뭐 저렇게 죄송해요. 작작 믿어 이랬어. 작작 믿어. 적당히 믿어. 너무 미치지 마. 내가 이랬다니까요. 이랬던 연사가 여기 서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우 진짜 인생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택하시다 보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을 여시고 또 기쁨으로 따라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쪼개서 여기 이렇게 더운 날 어? 시원한 에어컨 있는데 지하철만 타도 시원한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우린 그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옷깃만 시쳐도 여러분 인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한 말씀이라도 오늘 꼭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오신 거 아니고 좋은 강의는 유튜브만 들어도 아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 왔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유튜브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의사 박박사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요즘 오는 저희 천명이 넘는 새가족들이 올해 오셨어요. 새가족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면담도 해보고 만나보면 많이들 아프세요. 요즘은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신 새가족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건 새가족뿐만 아니라 시대가 그래요. 시대 자체가 지구병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타강사도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을 저는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은 있어요. 제가 재미있게 말자 안에서 여러분을 계속 웃음 빵빵 터뜨리면서 그런 메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누군가의 전문가가 줄 수 없는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답을 얻어가는 시간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 보시면 사실 다 설명 나와 있어요. 하나는 자녀가 되면 무슨 축복이 주어지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거를 제가 줄줄줄줄줄 읽어드리는 게 저는 의미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늘 요거 여러분 요 부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되면 대통령의 신분에 맞게 권세가 따라오듯이 하나는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냥 절로 따라와요.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이야.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난 아빠 딸이거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등록금 좀 대주세요. 이러면은 너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이러지. 왜 옆집 아저씨 삼촌은 그걸 대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회복되면 축복과 이 부분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르쳐드릴 거예요. 요거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면서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인생은요. B와 D 사이에 C의 C C의 C 이게 인생이래요. 이게 뭔 말이래요. 우리가 버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면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출생이에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것 사이에 요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쵸? 우리가 다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잖아요. 요 중간 C, C, C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초이스예요. I, C 초이스 초이스가 뭘까요?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인지 변화죠. 그 다음에 찬스 요거 세 개 말씀드릴 거예요. 요게 C, C, C래요. 우리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변화 변화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요게 우리 인생 속에 사실은 다 만들어지는 스토리거든요. 먼저 여러분 선택을 보시면 여러분 태어날 때 나 부모 선택하고 태어났어요. 나 태어나는 날짜 선택했고요. 제가 태어날 지역 그 다음에 내 DNA 내 혈액형 이거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분 없어요. 태어나갔더니 한국인이에요. 검은머리에요. 황인종이에요. 오영이었어요. 저는 체시지반이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다 빼고는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무엇일까 어떤 기회 찬스를 쓰고 이런 부분들 저는 오늘 이 사주교육이 딱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DNA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저는 키가 158에서 줄기 시작해서 지금 155까지 내려왔어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아야지 하나님 160으로만 늘려주소서 왜 저희 언니는 키가 172cm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매가 아닌 줄 알아. 언니는 172cm에 50kg에요. 뼈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50몇 킬로에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땅따래요. 사람들이 저희 언니 이름은 또 최수경이니까 이름은 비슷하니까 같은 교회에 한 8년 다니니까 자매였어? 이러더라고요. 얼굴도 안 담아 한 명은 빼빼 말라서 늘려놨어 한 명은 땅따래서 똥똥해 이러니까 이름이나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슬쩍 물어보지 티도 안 나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도 그도 175고 어머니도 160대인데 그래도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160만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154로 줄었어요 여러분 안 바뀌더라고요 DNA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걸로 그냥 살까봐 생각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억울했으면 언니랑 맨날 싸울 때 달려가면 언니가 다리가 길잖아 이렇게 뻥차 그러면 이제 언니한테 가기 전에 다리가 먼저 나와 어 나는 언니한테 때려보려고 그러면 늘 언니가 다리로 뻥뻥 차니까 다리가 여기 오잖아 소등학교 때 그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자 목사가 기도해도 키는 안 늘어나 왜 육신적인 DNA는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DNA는 바뀌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아유 어디서 고집된 놈이 태어났어 죄송해요 부모님 엄청 고집세세요 아우 쟤는 결벽증이 너무 심해 근데 부모님도 굉장히 깔끔하고 결벽증이 있어 여러분 자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라니까요 그 가문의 그 칼날을 그대로 먹고 아이들이 크게 되어 있어요 전 아이들 사이에 20년 해봐서 알거든요 여러분 근데 육신의 DNA 못 바꾸지만 영적인 DNA 바꿀 수 있어요 실패의 DNA가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우리 집은 늘 그랬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게요 우리가 한번 트라우마나 상처로 있게 되어지면 실패의 DNA가 쓱 있어 뭘 도전할 때도 또 실패할까 봐 완벽하게 못 해낼까 봐 사실 거기서 많이 좌절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받아요 구원도 사실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 받지는 못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요 하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변화되어지는 거 기회를 얻는 건 모두다 특히 구원이라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여러분들이 뽑히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은 원래 그래 우리 애들은 원래 그래 원래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어제까지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제까지 내가 실패의 DNA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는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어 왜 사주 팔자 운명 연일 월시 사주가 이제 예수 안에서는 완전히 다 없어지거든요 제대로 예수 용접하고 무당 찾아가면 젊게 안 나와요 네 안에 빛이 있고 네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 왜 왔어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어 머리 아파 가! 가! 막 이래요 저 몇 번 그 소리 들었어요 이제는 사주 팔자 운명 사단이 던진 그 덫에 우리는 걸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고 출발하는 거고 예수 안에는 축복은 무조건 주어진 걸 누리시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많은 문제 있으실 거예요 목사에는 제가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은 열 가지지만 내일은 스무 가지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로 늘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와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드러난 것뿐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예요 이 죄라는 문제 가운데 내가 빠져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이 사탄에게 내가 장악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해결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잡초 앞만 뽑으면 뭐예요? 위 잘라내면 뭐예요? 뿌리를 뽑기 전에는 계속 자르듯이 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후대 문제 빨리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뿌리와 같은 떠나 하나님 떠나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라는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받아야 되고 이 사탄이라는 내 인생의 강도 도둑놈 잡아야죠 이거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 누리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이 너무 잘 벌려요 나 너무 건강하고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요 흉악 범죄자 집에 감춰놓고 아우 우리 집 남편이 사업 잘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 집은 사업 잘 되는 집이어도 강도 잡아야지 그 집에 들어온 도둑 잡아야지 그 집에 흉악 범죄자가 숨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집은 행복해요 우리 자녀가 오늘 서울대 갔어요 너무 행복해요 서울대 간 건 행복한 거지만 그 집에 강도를 잡아야지 여러분 인생의 경제 문제, 몸 문제, 몸 문제 그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떠났던 문제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질문 제결 받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까지는 이름이에요 물가수의 고들적자 제가 쓰거든요 예수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이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더운데요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아 나에게 온 문제가 근본적인 뿌리가 이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온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구나 떠난 것을 만나게 해주는 직분이 참 손제자라는 직분 오늘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씻어버리셨습니다 사탄마귀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눈에 보이자는 영적 실체거든요 예수님이 참왕 참왕으로 오셔서 사탄마귀를 다 물리져버렸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배고파요 몸이 아파요 뭐 사야 돼요 하지만 결론 돈 있으면 땡 돈만 하나 있으면 다 해결했듯이 종합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안에 모든 문제와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우리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랬을 때 따라오는 축복은 이따 그냥 제가 편하게 읽어드릴게요 잠시 덥지만 여러분들이 손을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로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하장 여시고요 소리 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눈물도 안 나고 썰렘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정상 근데 가로우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것도 정상 근데 뭔가 예수 믿었으니까 막 썰레이고 막 뭐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저는 그거를 사실 솔직히 성경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밀어내지만 않으면 나 그냥 예수의 예자도 싫고 나 그냥 지옥 가벌라요 뭐 이 정도까지 아니면 다 이미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쉽게 그렇게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인도자 따라서 그냥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교회 문턱을 넘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쪼르륵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축복 일곱 가지 축복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아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걸 이제 주인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올지 안 올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한번 와보자 내 번호는 듣기로 했으니까 일단 와보자 여러분 의지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거 그냥 기도하세요 막 오 하나님 거룩하게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의 응답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면 하나는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까는 사탄에게 내가 잡혀 있었다면 이제 역전됐어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꺾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된다니까요 이단 사이비 교주 이름을 든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맞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기도해 보세요 자 사탄을 꺾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는 이런 질병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 자식의 이런 문제 서로 이간하고 불리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 대대로 단명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폭력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결벽 가정에서부터요 별의별 가정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다 어찌 보면 피해자예요 사탄이 가해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요요요요요로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꽁꽁 묶어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저 왼수 좀 어떻게 팍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랬다면 이제는 그 왼수가 아니라니까요 그 왼수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꺾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탄을 이길 권세 천사들이 동원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가는 제 길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헬퍼가 천군 천사입니다 하늘 배경이 나타나요 우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체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가려고 예원교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천국 가는 티켓 따놓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세계부금 안에 권세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안에 증의 삼을 거예요 야 저 집안이 내가 볼 땐 문제투성이고 말일 밖에 없는데 용케 살아 용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저 집을 분명히 증의 삼으실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집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하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다섯 가지 확신 나는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 대부분요 확신 있는 척해요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척하고 응답받는 척하고 신앙생활이 되게 행복한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 썩어 하나님 못 만난 기독신자들도 많고 교회 안에 여러분 신자들을 다 천사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부터 천사 아니에요 우리는 참 흠도 많아요 목사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없고 누가 정말 저 해코지하고 아프게 하고 이러면 저도 그 사람 미워 사람이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확신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낮지만 딱 봐도 확신 없는 게 보여 딱 봐도 저분은 확신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신화생활 확신 있게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냥 확신이 생기지는 않아요 자꾸 말씀을 드릴 때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언제 봤다고 저 목사를 언제 봤다고 그러나 서로 함께 사겨보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교제하다 보면 어? 저 목사가 또 이런 부분이 있었네 어? 저 사람이 또 저런 게 좋으니 사람을 사겨봐야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겨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알고 기도도 해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예배도 드려보니 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할 것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신뢰가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놓치지 마셔요 여러분들 오늘 생명이 아들인의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영접하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늘 너를 띄었어요 나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이 사랑할 시간이 어딨겠어요 근데요 그거는 내가 내 꼬락선이가 기준이었어 구원의 확신의 기준은요 내 형평과 상황을 보시면 늘 우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왜? 난 지난주에 예배 땡땡 있었거든 어? 나는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다음 주에는 예배를 또 잘 드렸네 그럼 난 또 구원의 확신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빠졌으면 예배 빠진 하나님 자녀인 것뿐이지 구원 자체가 흔들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계속 건드릴 거예요 너 하나님 본 적 있냐? 너가 예수 믿고 뭐가 잘 됐냐? 더 망했거든 없던 돈도 있던 돈도 더 날라갔고 있던 건강도 다 나빠졌거든 어?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그럼 다른 종교 또 쇼핑 가야죠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나 돈 없다 나 병 들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정도로 뻔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인도의 확신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설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 그거랑 합해서 선한 걸 만드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실수까지도 자책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심리의 확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버전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요거 요거 나 감당할 좀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도와줄 좀 인맥 좀 주셔요 저항 안 될 때는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주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 보시면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해놓고선 의심들을 해요 뭐 기도하면 되겠어? 근데 부신앙도 믿음이에요 안 될 거야 아유 아유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난 안 된다고 굳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저의 확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에요 사단은 이걸 많이 건드려요 내 비교시 열등감 죄책감을 심어서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술 담배하고 앉아있고 너가 예수 믿는데 가족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너가 너가 이러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쪼그라든다니까요 술 담배 나중에 맛없을 때 끊으셔 그때 가서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그냥 뻑금뻑금뼈 펴도 교회 오시는 게 낫다니까요 술 담배로 구원 받는 척도가 아니에요 아유 영업교회 왔더니 사주교육에서 술 담배를 권하더라 이런 것만 기억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담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옛날 회사 다닐 때 영업사원들 제가 파티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못 왔거든요 술 먹고 교회에서 쫓겨난 거 막 얘기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술 담배가 구원의 척도는 아니에요 안 하면 좋지만 세상에서도 건강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하는 거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 할 때는요 다 피우고 오셔 괜찮아요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자 우리 결론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 듣고 믿음이 팍 자랐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만 명 중에 한 명도 나올 수 없는 프로테지예요 제가 하는 말 지금 외국어로 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몇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한국어 얘기하는데 나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학교에서도 가르쳐줬던 얘기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너 똑바로 살아라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사 못 안아들어도 괜찮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태아가 뭘 알아서 좋은 음악을 듣고 엄마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보고 기뻐하기 그래도 생명인지라 영향이 가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지금 말씀드릴 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그리고 다섯 가지 확신 말씀드렸어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는요 제가 말씀드린 거 싹 정리해서 요약해 드린 거예요 자 기도 나누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응답 가지고 세계보그마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